지금 뭐뭇으로부터의 자유함, 뭐뭇을 향하는 자유함에서 우리가 어저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성령을 조차 사는 삶, 뭐뭇을 향하는 자유함, 그 다음에 죄의식, 죄,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빛 가운데 나가는 삶, 그것이 죄의 승리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을 뭐뭇을 향하는 자유함으로써 열심히 사는 삶, 그 다음에 환경, 운명과 같은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사람들에게 암성되어지는 구절을 찾으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암성하도록 자주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냐.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아시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서부터 17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나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나라. 여러분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육체대로 사람을 안다는 말이 뭐냐. 육체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세상대로. 이 말을 사도바울도 자기 자신을 육체대로 평가한다는 면들 속에서 빌리뽀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래서 빌리뽀서 3장 4절에서부터 사도바울도 자기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그렇게 육체대로 말을 하면 나도 말할 게 있다. 나도 뼈다구 있는 집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그런 베냐민 집하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로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었다. 또 사도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지금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었죠. 어떤 한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는 그런 교육제대 속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유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사도바울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 중에서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육체 중에서 외모를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얼굴이 좀 얼겄었다라고 그러고요. 또 다메석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아마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더 많은. 어쨌든 사도바울은 다른 쪽으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외모는 좀 그렇지 않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그런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육체대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엠 마구깐이에요. 베들레엠 마구깐. 베들레엠이라는 지옥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구깐에서부터 잘 수밖에 없는. 그때 호족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예약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호텔을 못 들어가서 그냥 마구깐에서 났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간을 못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마구깐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베들레엠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성장한 지역은 어디냐.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은 예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보면 나다네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야기했을 때 나다네엘이 뭐라 그러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예수님의 고향인 자기의 출생지였던 나사렛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그런 나사렛 출신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 군사 주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페르시아 때서부터 군사 주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군사 주둔 지역이 되어지면 그 지역이 좀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제가 어디서 우리 한국 이야기했다가 그쪽 출신한테 말을 들어서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오키나와 사람들 보면 거기 미군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 오키나와의 미군들이 주둔하는 지역 보면 술짐도 많고 윤락 여성들도 많아지고 하여튼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제가 우리 한국 동두청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네엘이 뭐냐. 그런 오키나와에서 무슨 그런 동두천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장하는 출생지조차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 요셉도 목수였어요. 목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니면 목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사회에서 존경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의 직업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서민적인 요셉은 더더군다나 그냥 동네의 한 모퉁에서 마차 바퀴 빠진 거나 아니면 어떤 나무를 연결시켜주고 깎아줘야 되는 그런 잔일하는 그러한 목수 정도였어요. 그런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말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학벌이 있냐? 예수님이 어디까지 졸업했죠? 학교가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그토록 학교 아직도 만족 못하고 나는 왜 지방대회를 다니냐? 나는 왜 이런 대학 다니냐? 뭐 하여튼 학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대학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디 대학 나왔죠? 예대를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무졸이죠. 무졸.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죠. 그때 당시 교육제도가 없었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했던 그런 헬라의 교육제도 속에서 여러분 사사되어지는 것들은 있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했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 분이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외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외모. 예수님 외모.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상화처럼 그려놓은 거 보면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 돼서 촥 하고 눈이 프랭파랭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기록 아니면 자료,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 얼굴을 그려낼 수가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료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가 정말 그렇게 잘생겼느냐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를 향해서 그는 풍채도 없다. 풍채도 없다. 또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됨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정말 외모에 있어서도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그려낸 것들이죠. 그래서 터키 사람들 같은 외모 속에서 코가 매부리 코에 이렇게 했던 그림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예수님을 그렸던 건데 결코 예수님이 잘생겼을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육은 조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이건 제 생각에 근육은 예수님의 약간 근육질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 목수의를 도와주면서 조금 근력은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채찍으로 맞았기도 그렇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구레네 시몬한테 지어줘서 올라갈 정도로 보면 또 그렇게 근육질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러면 예수님 외모가 별별별일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육체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가문이 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거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로 안다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육체대로 아는 자가 아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육체대로 평가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 육체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진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6살서부터 26살때쯤 되어서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뭐 나도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그때 대학부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런 탑 리더로 섬길 때도 있었고요. 또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요즘은 그렇게 뭐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앞에 쭉 나와서 찬양하는 게 다 자연스럽지만 1983년, 4년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생소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땅이셨어요. 별로 없을 땅. 예수전도단 와이에만 해도 그냥 통키타 하나 들고 그냥 한 몇 사람만 이렇게 조금만 할 때고 정말 그야말로 지금과 같이 여러분이 하는 그 찬양을 이런 분위기로 부르는 그 원조들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손드는 것도 거진 그때에서부터 YM 쪽에 또 관계된 성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그쪽에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시작되어졌죠. 그런 찬양들이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성교공부 리더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수련회 그 대학부 수련회를 가서 강사로 이제 오시기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간사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여튼 시작점이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게 좋을까 GBS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결국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반을 세 반으로 나눴어요. 좀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어떤 우리의 성경 공부를 어떤 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쪽 반 그 다음에 중간 반 또 이제 초신자나 예수민자 얼마 안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쪽 반 그래서 강사를 세 명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 맡기도 하고 그런 식의 모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자매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 형제님 자냥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는 우리 대학교에 어떤 자매를 위해서 너 그러면 나는 다 결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너 그러면 나는 걔하고 결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 좋다 그러고 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그때 당시 빨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훈련돼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이성교제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가는 것은 안 좋은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들 속에서 영적인 준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직 나이가 어린데 예를 들어서 26, 27 이런데 이성교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형 공부하다가 맨투맨 하다가 그거 끊을래? 공부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안 끊으면 성형 공부를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무식하기도 했었죠. 아 저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맨투맨으로 성형 공부할 때요.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성교제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한테 순종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부분이라고 가르쳤댔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맨투맨 교제를 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형 나두고 뭐 사귀고 다 있다는 거. 아 그런데 얘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이제 그걸 요구할 때가 있게끔 됐어요. 그걸 이제 요구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걔는 하나도 고민하는데 내가 고민하는 거야. 아 이제 지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7년을 사귀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걸 끊으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 형제가 경희대 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자매도 그렇고 그 경희대 치대를 거의 졸업반 가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희대 그 치대 앞에서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랬지만 커피숍 다니었을 때 그때 다니시는 그런 어떤 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걸 도전해야 될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 이 형제가 그러는 거야 형 걱정하지 마 나 끊을 거야 왜 그러냐 이미 이 형제는 그 분위기를 이제 이미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그러는 거야 형 걱정하지 마 끊을 거야 헤어질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헤어지냐 7년씩이나 그렇게 사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매를 데려오기도 했댔어요. 근데 그 자매 말은 뭐냐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 의대 공부하면서 힘들더라도 또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둘이 같이 점심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토요일날 저녁은 다 교회에서 우리가 5시에 모이면 9시에 끝나요 저녁은 그냥 금는 거고 그렇게 4시간씩이나 그렇게 저녁 토요일 시간 매주 그러죠 주일날 예배들이죠 또 무슨 무슨 모임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한테 이 형제를 뺏어간 그 하나님은 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제해서 막 질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형제도 그 자매를 헤어지기가 힘들지만 이제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고 그 제자원 속에서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는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자격 그러면서 뭐 호되게 우리가 옛날에 했거든요 아무든지 줄을 따라오려거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다 짤르고 척추하지 않으면 뭐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형 나 자를 거 나 저기 헤어질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저거 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정리할 거래요 그런데 한 번 자기가 한 번 더 만날 거래요 만난 다음에 정리를 할 거래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 형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자매한테 근데도 안 믿는 거고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형제가 정말 그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더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너를 더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너도 이 주님을 알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헤어져야 되는 헤어질 것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말 그러잖아요 헤어지는 게 신앙 때문에 그래서도 더 반항적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이 형제는 헤어지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형제의 말에 의하면 하여튼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울었대요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매의 이름도 공개해도 되겠다 선희인데 선희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도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너도 알기로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주님 선희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런데 한 두 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그 자매가 오빠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더래요 오빠 나 예수 믿을게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분간은 이게 이성교제를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단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끊어야 되는 거니까 뭐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이건 되지고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다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저기 선희 자매 예수님 믿기로 했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고를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강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자매가 이제 우리 대학부 모임에 나오게 되어졌고 이제 다른 자매에 의해서 말씀을 훈련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는 같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교제하는 식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형제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어져요 오게 되어지고 이 자매는 이제 치과를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 치과라고 그래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자기 형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쪽에서도 이제 전부 아마 서울대에서도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먹고 살만한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더 먹고 더 잘 먹고 다 살만한 길들이 이제 활짝 열릴 길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이 형제가 뭐냐 우리 한국에 치과의사 중에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치과의료선교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치과 학교에서 뭐 교수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병원을 계속 안 하고 그 치과의사로 나간 사람들을 뒷바라지 하는 치과의료선교회에 총무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아니 네가 아예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사를 하든지 아니 나간 사람 뒷바라지 하는 그 일을 하고 네가 지금 배운 게 뭐고 네가 그동안 준비한 게 뭔데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야 미안하다 네가 병원 계속해라 부부치과지만 네가 해라 아내 그리고 계속하고 자기는 그 선교회에 그런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치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치과에 그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진료도 해주고 선교사님들 돌아오면 또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뒷바라지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정말 보금을 위해서 참 귀하게 사랑하는 지금은 둘이서 같이 진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회에 깊게 연주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 모임에서는 이성교제를 그렇게 쉽게 하도록 해주지 않았던 모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직 자신이 영적인 것으로 또 결혼이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무 빨리 이성교제에 시간을 드리는 것들은 저는 별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꼭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4년 동안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남자는 대학생활 동안에서 친구들을 형성해야 될 친구들의 남성들의 친구들을 형성해야 되고 남성들의 삶을 어떤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요 여성은 여성들과의 친구들과 여성들과의 관계들을 형성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요 그런데 그때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겠냐 둘이 노상 문자 전화하면서 어떻게 해 너 수업 몇 시에 끝나니 아니 너 언제 끝나니 그래서 끝나면 노상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가고 같이 집에 가고 항상 둘이서 같이 2, 3년을 지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그걸 값을 지불하고 사귀는 건지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정말 노상 둘이만 붙어 다녔는데 그래서 결국 결혼했다 그러면 괜찮지만 대개 캠퍼스 커플은 그리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사귀는 커플은 거진 대개가 아니라 거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100%에 가까운 헤어집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대요 고양이가 쥐를 그건 잘 분별 그런데 그때는 분별이 안되요 이게 사랑과 조화함이 분별이 안되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지금도 생각하죠 그렇게 아니야 용진아 용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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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 대학부모임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박성수 회장님의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데 박성수 회장님도 그때 당시 이성교제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지금 여러분 간사급 되는 사람들이 별로 이성교제를 안 했어요 해야 될 나이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뒤로 미뤄졌어요 미뤄졌어요 결혼은 26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간사급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그런 간사급 정도 되는 우리들도 그 안에서 커플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들이 뭐 30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아 제가 그런 저는 자신이 항상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너 그러면 되는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도 그런 정도 나이도 됐고 어느 정도 그런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아 너무 좋다 그러고 그 자매가 막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싶어 그러는데 하여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약간 색깔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오빠로 있는 게 좋아요 뭐 그냥 형제로 그래 아 그럼 너 아니면 뭐 그래서 아 그만 그래 그래서 또 또 다른 자매 너 그랬어요 그 자매를 만났다 또 두 번 그 자매도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형제로 그냥 오빠로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했어요 아 말씀이 좋았다 뭐 찬양 어쨌다 이런 것들은 그것이지 이게 결혼하고 이러는 이성적인 그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현실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슬픈 현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 내가 여기서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 선을 보는 데까지 나가게끔 되어졌어요 선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밖에서 이제 누가 소개를 받아서 선을 이제 선을 보는데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자라는 거였어요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을 그래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대머리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대머리가 이 정도가 아니고 대머리 시초였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가 빠졌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만큼 벌어졌지만 그리고 이쪽은 머리가 이쪽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는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 보러 갈 때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여기 조금이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딱 뿌리면 여기 안 보여요 이렇게 하고 딱 가면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져요 딱 가리고 저는 또 미리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리얼하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먼저 가서 앉아서 왔어요 그러다가 중매쟁이가 있다가 소개하고 중매쟁이는 떠나고 중매쟁이는 아니었고 소개하는 사람이 떠나고 둘이 있다가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제 나가자고 나가면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뛰고 가는데 그 자매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 난쟁이 똥자루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난쟁이 똥자루 만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그 그 프라자 호텔이 그 문이 회전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를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따라서 나가면서 이렇게 도는데 돌면 그 시청하고 저기 시청하고 덕수궁 쪽으로 해서 바람이 소공록 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근데 이제 회전문을 이렇게 돌고 탁 나가면 제가 이쪽은 스프레이를 안 뿌렸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게 여기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여기가 비치는가 내가 자꾸 손을 여기다 얹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게 이쪽이 이쪽으로 서니까 그 자매도 자꾸 손을 머리에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안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선보러 갈 때는 스프레를 양쪽으로 뿌릴까 그래서 양쪽으로 뿌려봤더니 너무 뻔쩍해요 젊은 사람이 너무 머리가 뻔쩍해서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안으로 삔을 꽂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 자 왜 그러냐 저는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대머리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은 대머리고 키가 작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적으로 여성으로부터 외모가 그렇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로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적으로는 저의 이상적으로는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과 현실의 갭 속에서 저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외모에 있어서 오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회에서 형성한 어떠한 가치의 조건들에 의해서 그것이 비교되어지는 어떤 내 이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치의 조건들로 사람들한테 인정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속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열등감을 일으키는 어떤 조건이라고 할 때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직업이 뭐냐 직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뭐 또 학교를 어디를 다녔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게 되어지죠 이런 어떤 또 가정의 집안 부모님들이 어떠냐 또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 우리는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교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느냐 비교하는 기능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죠 용진이하고 저하고 아니면 익수하고 저를 비교해보세요 익수요 어 거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익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머리털이 많죠 익수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이 비교하는 기능은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익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머리털이 많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이 안 보여서 모르든지 아니면 약간 정신이 낮은 거죠 전응하죠 왜냐하면 누가 머리털이 많은지 그거 보면 몰라요 누가 더 키가 큰지 그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의 기능이 가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고로 비교했더니 익수가 더 머리털이 많고 더 키가 크니까 고로 더 나은 존재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기능이 정상적인 것이죠 어떤 학교 어떤 학교 어떤 직업 어떤 직업 어떤 가정 어떤 가정 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적인 가치의 여러 조건들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비교의 기능이 가치 기능이 되어져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 감정들이 어떤 사람은 너와 나 속에서 우월감 너와 나 속에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의 기능 속에서 그것이 가치의 기능으로 바뀌는 가치의 척도 그 가치의 척도의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치의 척도의 작대 이 세상에서의 가치 척대는 뭐냐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스스로가 한정된 자원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과 공급과 보장을 스스로 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는 돈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가치의 척도로 가치의 최고의 척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비교했을 때 결국 비교했을 때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얼마만큼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를 갖고 그 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갖고 우리는 저울질하면서 나는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는 여성들이 태어나면서 전부 다 눈이 쌍꺼풀이 돼서 태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는 우성이 다 쌍꺼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여자들은 쌍꺼풀이 돼 있어요 눈이 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려 그 나라에서는 쌍꺼풀이 안 된 민자 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약간 뒤가 올라간 거 보면 너무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쌍꺼풀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눈이 작거나 아니면 뒷끝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조그마한다면 그것이 도려 안 이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가서 쌍꺼풀은 얼마 안 들죠 얼마죠 그래서 여기를 고쳐야지 되는 거고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외모가 또 그렇다면 뭐냐 콧대가 서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코도 고쳐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턱이 너무 주걱턱인 것 같다든지 너무 네모형인 것 같다면 또 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부 어떤 우리는 이런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외모를 이쁘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을 형성을 하게 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가 결혼하는 조건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조건 속에서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얼굴도 계속 그렇게 고쳐야 되죠 키 키 키가 컸어 뭐지 키 컸으면 나는 키 키 키 그래서 키를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뭐 약을 먹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죠 또 꽃미남 정도가 아니래도 어떤 근육질을 가져서 내가 가져야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멋있다면 그런 어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가 없는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는 신체의 외모라 신체의 열등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힘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별로 그것이 자기한테 가치에 크게 자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떤 거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정말 이런 학교에 다니게 됐는지 그리고 도리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그래서 학교에 나아기 없이 다닌 거예요 그냥 계속 공부도 별로 왜냐하면 그래서 다시 재수하고 또 다른 학교 갈까 그래서 한 번 사실 애들한테 말 안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공부의 취미가 뭐냐면 항상 학교에 대한 비교의식 그런데 요즘에는 전문대가 없어졌죠 한국에 전문대 없어졌죠 제가 91년도서부터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국 상황들을 이제 한 17년, 18년 되잖아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대학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문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문대를 다닌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또 대학관에서 똑같이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문대 또 연대예요 매답권이에요 그랬어요 그 사람 알겠네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원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 연대 그럴 때 신촌이냐 원주냐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도남동이냐 안성이냐를 물어보는 것도 안성이든가 어디지 천안이냐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런 학제가 다 바뀌어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즘은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어떤 그 다음에 도리어 또 어떤 경우는 방통대를 다니는 그런데 사실 방통대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여튼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또 방통대를 다니는 또 어떤 경우는 대학을 못 다녔어요 가정형편상 아니면 어떤 이유가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하고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고 그런 어떤 대학을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여튼 학교 이야기가 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플로리다에서 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했던 연대 세브란스의 내과 과장이었던 교수님이었던 손희영 교수님이 이제 목사가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어졌어요 거기가 되게 이제 누가 오냐면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온다든지 아니면 또 안식년으로 이렇게 오는 교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학위를 하려고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 플로리다 유니버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보면 이렇게 교수님 한국에서 교수하다 오신 분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또 교민사회에서 그분들을 뭐냐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사모님 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모님 이 교수님 부인인데 이쪽 교수들 부인하고는 안 어울려요 별로 잘 안 만나요 교회에서도 조금 뭐 그러고 누구냐면 거기에 옛날 미군들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살게 되어져서 오래 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 가운데는요 한글을 잘 못 읽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미군들 한국에 오셨던 분들하고 살아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들이에요 오래 거기서 살았신 그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아우 이 집사님 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해주고 그래서 너무 겸손하고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사모님은 이쪽 사람들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사실 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실 고조리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사모님들끼리 있으면서 오고 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뭐냐 아유 사모님 매닥번이에요 기형이 엄마 매닥번이야 그런데 자기는 학번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들 속에서 말을 못하고 아 나 그냥 대학을 못 다녔어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학번이 아닌데 자기 나이 또래로 나 저기 79학번이야 나 80학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자꾸 안 만나고 이쪽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그 눌림들 제가 선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다 헤어지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만나자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되게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딱 두 번째 만나는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뭐처럼 처음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두 번째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아니 두 번째는 딱 뭐냐 그러면서 저는요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대요 아침을 아버지하고 같이 먹은 적이 없대요 아침을 아침을 아버지하고 같이 먹은 적이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어요 아침을 아버지하고 그래서 가난했다라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일을 나간다라는 건가 아버지 들어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때로는 저녁에 오기도 하고 있지만 항상 아침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 오는 난리들이 더 많았었고 그래서 숨겨져 있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왜 지금 그렇게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를 하냐 전에 어떤 형제를 사귀었는데 나중에 사귀다가 그 사실이 알게 돼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초반석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걸린다면 자기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자기가 어떠면서 그 두 번째 여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는 그런 힘듦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 편모편부스라 있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고 있다든지 또 그런 어떤 면수에서 재혼하신 아니면 재혼이 아니죠 이렇게 편모편부스라 속에서 개모 개부 속에서 아래서 내가 자란다라는 그런데 이복 동생들 속에서 내가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동행생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집에서 산다라는 것들 속에서 내가 우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때로는 너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특별히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뚜들겨 패고 부시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집안 그리고 그 엄마하고 싸우고 그리고 엄마도 좀 아버지가 그러면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화를 안 듣고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지 만약에 같이 되들어서 더 맞고 그래서 노상 싸우고 막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것들 속에 지긋지긋한 이런 집 아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이런 집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나가고 싶은 이런 요소주들이 끊임없이 내가 오늘 크리찬이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은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오는 눌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나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런 아픔과 열등한 요소들이 있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큰 거면 염려해야 되고 작은 거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열등감들은 뭐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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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는 집이 그게 뭐냐 저 유학 가게 해주세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가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또 학교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학교 때려치고 다시 공부할까요 하나님 이게 어느 게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이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대학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 있다가 하나님 저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플 토익 보면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저 영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봐도 하여튼 그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힘듦을 수 있고 또 외모가 있으면 하나님 아직도 키가 성장할 수 있으면 저 키 잘해요 제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몇 센치 키게 해달라고 했느냐 지금보다 10센치만 더 크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 무리한 부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10센치만 더 뭐 20센치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줄였어요 하나님 그래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다면 5센치만 더 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행 되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것이 어쨌든 저의 열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 제 열등감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안 얘기하고 싶어서 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자기 열등감들은 대개 다 숨기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저를 이렇게 제 외모 같고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내가 안 힘들었기 때문에요 안 힘들고 진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를 항상 누르고 저를 이렇게 항상 웃어도 밝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아하!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항상 웃음을 이렇게 꽉 뺏고 뺏고 그렇게 활짝 웃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음한 텐트로 나를 항상 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항상 나는 이런 열등한 요소 이런 것 속에서부터 기도를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를 가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왜 이걸 기도하면 좀 바꿔주시지 좀 이렇게 해주시지 하면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접근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열등감으로부터 첫 번째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나는 별로 열등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하네 열등감이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확실히 굉장히 깨어있는 영성 이렇게 정직한 영성 솔직한 영성 혹시 여러분 비합리적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럽다 매사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일삼는다 자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주위 사람들의 웃음이나 귓속말들이 자기를 보고 행해지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진다 유별나게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아첨 받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허풍을 떤다든지 너무 높은 목표에 매달려 있다든지 또 요란한 오치장이라든지 자기 과세를 한다든지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자기를 연관시키려고 하고 부상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이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과대망상증이고 어떤 분들 속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뭐 그런 말들 하죠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된 이유들 속에서 이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데 그 가인의 문화를 갖고 더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갖도록 부추긴 데가 사실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실 그런 열등감을 갖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새끼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냐? 너 첫째가 되라 너 성공해야 돼 큰 인물이 돼 머리가 돼 너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어 너는 제일 인자야 불가능한 것은 없어 높은 사람이 돼 고지를 점령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네 동생이야 아빠 엄마가 죽은 다음에 너 네 동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항상 뭔가 그 강하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되어지는 말들이 내가 그렇게 해려고 하는데 그렇게 현실이 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 미리 끝낼 필요가 없었던데 제가 그때 끝낼 때 했어요 서울대 치대에 다녔던 어떤 형제 이야기 했었죠 술집 갔던 얘기 내가 안 했나 여기서? 어 안 했구나 내가 다른 데에서 내가 아까 난 그걸 미리 꺼냈던 것 같아서 아유 왜 그때 그 얘기를 먼저 했지 지금 나와야 될 차례야 왜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성역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름을 가립시다 이건 조금 부정적인 사례니까 형 한번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자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모임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식사를 하고 형 나 담배 펴도 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라 그랬더니 담배를 피는데 피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피는 모습이 아니야 근데 걔가 우리 모임의 리더예요 그리고 다 신앙 이렇게 저거하고 그래서 굉장히 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갖고 저거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형 오늘 내가 가는데 다 따라갈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응 응 그러자 그래서 가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어디를 가봤냐면 룸사롱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가보게 됐어요 처음 그 강남역 있죠? 그 강남역에서 테헤란노 쪽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는데 거기 시티은행 가기 전에 옆 골목으로 이렇게 그때는 시티은행이 없었어요 옆으로 가는데 거기 있었던 술집이에요 저는 그때만 해도 술집 그러면 굉장히 더럽고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날 거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데구나 그리고 강남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쳐다보는 여자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다 하여튼 해서 하여튼 이렇게 룸을 들어가고 뭐 와서 이제 하고 이제 아가씨들이 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옆에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앉고 그랬는데 나는 하여튼 그렇게 떨렸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떨렸어요 이렇게 떨리고 아 왜 이 오빠는 말이 없냐고 그러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있었는데 하여튼 나는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형 난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왔더라 그래 힘들어 근데 내가 왜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아직도 기억이 남냐 사실 나는 열등감이 학교였어요 학교였어요 학교가 나를 제일 힘들게 됐어요 제가 총신대를 나왔거든요 그게 나는 그 어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아 총신대 총신대 굉장히 좋아 아 지금 너 니네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굉장히 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총신대학을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학교를 떨어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잊어보니까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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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거야 거기다가 또 뭐냐? 그 나중에 술값을 계산하는데 뭐가 얘가 봤더니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무선전화가 그렇게 많이 없고 막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무전기만 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무선전화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 집 어떤 마당 같은 여자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여기 강남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뭐 문제가 되면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하니까 또 그 마당이 또 나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계산서가 확 꺼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집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얘하고 헤어지면서 아 또 무슨 말도 했었는데 하여튼 가면서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 아니 이놈새끼가 지금 누구를? 근데 아버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얘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서 해결할 아버지가 있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 저지르고 오는 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얘는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이남에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사후대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유교가 나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북 사람인데 서울에서 근무해서 유교가 나서 못 올라간 케이스예요 일사후대 때 피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그 탁월한 은사를 갖고 먹고 살만하면 이 은사가 발휘되어지시고 이 은사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을 갖고 기도로 그 문제들을 풀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삼각산 기도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집에다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기도원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 두 개가 제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 뭐 아버지 불미스러운 나는 그게 나는 현실을 그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걔가 그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내 안에 모차르트가 있어 그런데 그때 뭐냐면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속에서 그때 당시 궁정안전이 된 살레헤르가 그 개구장이 개막랑이 같은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이 저렇게 저 개구장이 개막랑이 같은 저한테는 저런 정말 은사를 주고 하늘이 준 은사를 주고 자기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그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이 어떤 그런 어떤 질투하는 마음들이 나중에 그 방탕생활하는 그에게 죽음의 진흥곡을 부탁하면서 작곡하도록 만들면서 서서히 조금씩 돈을 대주면서 그 모차르트를 죽여가는 그런 내용을 그렸던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에 그러면서 얘가 그런 거예요 형 나는 내 안에 모차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냐 자기는 항상 잘해도 눌림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눌림의 열등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우리 한국에 나온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 손희용 목사님 있다고 했죠 손희용 목사님은요 집에서 고등학교 때 경북고등학교는 옛날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경북고등학교를 그때 입학하는 데 있어서 7등인가 8등인가 하여튼 전체에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군요 그렇게 들어갔다고 엄마가 수건 싸매고 누웠어요 아들이 학교의 전체에서 7번째, 8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수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적어도 차석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누나 옆에 가지 마 누나가 대학교 시험 쳐야 되는데 너 재수원부터 가지고 누나 수석으로 못 들어갈까 봐 누나 옆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석 1등, 2등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1등, 2등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손희용 교수님이 연대 세브란스에 다녔던 그 학점을 아직도 아무도 못 깬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가 공부시켜준 사람이에요 폐암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타오란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 네팔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시켰잖아요 돈 다시 내놔라 그래서 돈 다시 내놓아주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이 그 길을 안 해주시고 미국 가서 폴로신학을 하고 결국 목사가 돼서 저 시골에 그냥 파묻혀 있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다 어디서 형성시키냐 집에서 부모들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상당한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 환경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아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홍대 홍대 얘기는 어떤 자매가 그 자매가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던 자매인데 사귀는 형제가 홍대를 다니면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야 창피하지 않냐 어떻게 홍대를 다니는 남자하고 상이냐 홍대 헤어지지 않고 너는 아예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홍대 다니는 남자하고 상이냐는 거예요 홍대 좋은 대학이요 그죠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다구니 없는 엄마들 그런 엄마에 의해서 뭐냐 창피하다는 게 어떻게 그러냐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직장을 어디다 다니냐 학교를 어디다 다니냐 집이 어디다 다니냐 그런데 엄마들이 어떤 거야 야 동창회도 못 나야 야 창피해서 죽겠어 창피해서 죽겠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 이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들 속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인 우리 크리스찬 된 형제 자매들도 우리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형성되어진 열등감과 그런 가치기준들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열등감으로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열등감으로도 벗어나는 첫 번째 죽으면 돼요 죽으면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요 이제 관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친구들이 와서 이놈은 키가 작으니까 관값도 안 들어 관값도 안 들어가고 다리를 차도 나는 죽었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일이 뭐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잣대 세상의 저울 그 잣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일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냐 죽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에 그런 잣대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치관에 허우적거려야 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조건이 어떤 외모가 아니면 학교가 내 가정이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어떤 기능적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눌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잣대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잣대로 대한다면 문제가 커져요 야 너 목사로 좀 써야 되는데 자 키 작은 목사들 저 뒤로 가고 키 큰 목사들 자 이렇게 장석찬 목사 이렇게 앞에서 제일 앞에서 아유 기특해라 아유 기특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커져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용진이를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익수를 걸작품이고 용진이는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전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면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오늘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도리어 도리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역설적인 수 있냐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열등감처럼 느낄지만 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분재 같은 거 할 때 그런 분재된 것들이 있으면 아주 희귀할수록 뭐하죠 비싸지죠 돌도 수줍할 때도 그렇고 적도 그렇죠 여러분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은 희귀할수록 비싸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기 외모가 희귀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비싼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 조건이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웃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굉장히 재미없게 만들어버렸네요 뭐냐면 도리어 이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편부스라에서 자라신 분들 이런 어떤 면수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나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을 때는요 내가 그런 이복 동생들하고 같이 사는다든지 지체장애자 지체장애자의 이야기를 안 했네요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일 때는 이런 어떤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열등한 거고 생존 경전에서 낙오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잣대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드물 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잣대, 가인의 문화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1900년 초에 미국 보스턴에 한 외곽진 곳에 정신과 병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뭘 갖자든 반응을 안 해요 정신과 의사들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병동에 혼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졌어요 방치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그냥 약이나 다른 것을 투여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간호사였던 분이 그 앤이라는 간호사가 그 아이를 기도하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인데 저렇게 방치된 처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것도 이런 거 갖다 주고 하는데 가면 막 건들지도 않아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가서 점심 먹고 가서 간 다음에 거기서 책도 읽어주고 말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는데 근데도 하루 갔다 이틀 갔다 그리고 자주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뭔가 하나 줬던 초콜릿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더 열심히 가서 책도 읽어주고 반응하고 하면서 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얘가 지금 움직였다고 반응했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치료해보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불러서 치료해주기로 하기로 했어요 아아 내가 애니라는 간호사가 아니네 그러니까 애니 그 애예요 미안합니다 애니 애니가 반응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치료가 되어져요 치료가 되어진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도 이제 병원을 떠나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뭐냐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한 50년이 지난데 그러면 한 1950년대인 영국의 여왕이 그 해에 가장 귀한 여성에게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 수상의 시기에 누가 상을 받게 되냐면 헬렌 켈러가 수상을 하게 되죠 헬렌 켈러가 그 헬렌 켈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뛰어넘고 어떻게 보긴 했죠 헬렌 켈러가 못 봤던가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극복이 되냐는 것을 하면서 그의 여성 상을 주게 되어지면서 신문기자가 질문하게 돼요 당신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말했을 때 헬렌 켈러가 뭐냐 저한테 앤 셀레반이라는 여자가 없었다면 그런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앤 셀레반이 그 여자예요 그 병원에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조건에 어떤 열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건이 때로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가인의 논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건 정말 나같이 힘든 조건 나는 이건 너무 힘든데 난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게 단순히 세상에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잣대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데아스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나 그 새로운 나예요 이 새로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새로운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될 나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지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속에 나의 가장 나댐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냐 뭘 기대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엔 역사에 가실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삶 마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나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했죠 내가 어떤 조건적인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가장 잘되는 그럼 내가 가장 잘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잘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 가장 내가 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나다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과 같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내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문화 속에서 무조건 힘을 갖고 높이는 데가 있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나의 나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존귀함이 드러날 때 가장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나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큰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가 존귀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내일과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피로를 공급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신분과 특권과 보장으로 인도해 가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해 가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도 아직도 한 번도 안 살아봤던 새 나라를 시작하면서 오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을 들을지 생각이나 했어요? 그걸 또 내일은 무슨 말을 듣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요? 그렇게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그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저는 그런 부모님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산 집은 아니었지만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여름에 더워서 좀 시원하고 좀 그리고 한 3시 4시 이럴 때니까 또 약간 배고핑도 있고 그래서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김치 뭐 이렇게 했던 거 뭐 이렇게 냄새 뭐 또 냄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호박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뭐 좀 있고 근데 정작 간식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요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래요 그래 냉... 냉... 지금 냉장고도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또 거기에 호박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 김치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 보도 내가 감사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냉장고는 없으니까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냉장고는 있어가지고 열어보고 먹을 거 없이 없어서 그냥 다니는 그냥 닫는 그 고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래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더 감사할 수 있지만 냉장고를 열고 닫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풍성하지는 못한 뭐 그런 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기당하는 은사를 가지시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자상하게 알아주고 저를 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런 아버님도 아닌 때로는 묵뚝뚝하고 소리치는 야 이 종갓나 새끼야 어찌 그러니 이 종갓나 새끼가 뭐냐면요 종이 갓나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별 볼일이 없는데 그 종이 갓나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일이 없겠어요 그게 이 종갓나 새끼라는 거거든요 이 종갓나 새끼야 나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종갓나 새끼라는 말을 이 종갓나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게 종이잖아요 이 종갓나 새끼니까 내가 종갓나 새끼라면 우리 아버지가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종갓나 새끼야 하여튼 그런 저희 아버님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물정적으로 하여튼 성경을 집어던지고 하여튼 왜 그럴지 그런데 또 저희 아버님이 어느 때는 기분 좋으면 저희 어머님을 따라 또 교회를 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또 교회는 그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많았는지 몰라요 건축헌금 이런 것들 그래서 뭐처럼 기분 좋아서 같이 교회 갔는데 갔더니 건축헌금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항상 목사를 새끼라고 불렀어요 그냥 목사를 그냥 이렇게 이목사 김목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는 새끼예요 목사 새끼 목사 새끼 그러는데 그런데 건축헌금 이런 설교 듣고 들어올 때는 앞에 개자가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이 목사 이게 그런데 저희가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아들이 둘 다 목사 새끼들이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저의 미래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든든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내가 든든함 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드리냐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저희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일반 대학을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어요 그걸 하고 제가 신학을 가기로 원했는데 거기를 떨어지고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게 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저의 그런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더 나를 집중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뭐냐면 캠퍼스 아역인데 내가 시험 보고 떨어졌던 과들이 애들이 있잖아 거기에 그렇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쳤던 학교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성경 그날 암속말 안 해왔다 내가 작살내는 거야 너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덜해지긴 했지만 저 내면에 그냥 이렇게 망각이라고 하는 데다가 아니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이렇게 뻥 뚫린 기쁨이 아닌 것처럼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주님 좀 어떻게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에 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팍팍 밀어주도록 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 뭐 소리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나아야 돼 그렇다고 내가 키가 커져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서울대로 학교가 편입이 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사가 끝났어 아니 그렇다고 뭐 우리 집안이 뭐 전혀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여전히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 있을 때 오정현 전두사님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오신다 그래서 그래 오정현 목사님이랑 좀 만나자 오정현 그때는 전두사님 좀 만나자 하고 갔다가 그 손희영 교수님이 로드쉽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제가 했던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뱉어주는 쥐 그 쥐가 이제 나라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 그 뱉은 쥐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와 이런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하는 나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그때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따라는 나를 놓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든 저렇게 했든 나를 초가짐을 그리든 나를 기화짐을 그리든 건물을 그리든 내가 주님 앞에 백지짱을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전까지는 내 인생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좀 잘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 속에서 그걸 놓은 거예요 그냥 놓은 거예요 나는 나를 놓는다는 건 꼭 죽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그 주님이 근데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그 뱉어주는 쥐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써달라고 너를 이 뱉어주는 쥐 같은 놈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뱉어주는 쥐 같은 나를 써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뱉어주는 쥐 같은 놈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기억나는 죄를 회개했지만 그때는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속의 끝이 뭐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경아 내가 너를 떠나 이런 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근데 저를 떠나지만 안다면 저는 나 다 놓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백지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제가 그때 그걸 다 놓는 놓고 내 인생을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놓는 학교에 대한 것들 뭐 그 진로에 대한 것 모든 것들 전부 다 놓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좀 잘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 차 한 대만 뽑아주시면 제가 주님 멋지게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주님 저 차 한 대만 주세요 차 한 대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정말 잘 모시고 운전해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 주님 앞에 차를 냈어요 차가 생겼다고 그럽시다 차를 줬더니 아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자 예수님 아니 앉으세요 제가 한번 모셔 드릴 테니까 예수님 전에서 아 좀 차 뒤로 좀 빼주시고 발 넓게 하시든지 아 뭐 책 보시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운전도 살살살살 브레이키도 밟으면서 운전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 예수님 죄송한데요 여기 지도책 저기 있죠 거기 2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여기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자꾸 좀 봐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좌회전인 것 같아요 아 예예 감사해요 예수님 편안하게 계세요 뒤로 좀 편안히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좌회전에서 또 가다가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다 보니까 아 난 예수님을 정말 편안하게 잘 모시는데 아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보면 거기 24페이지 다시 넘어가면 거기 보면 이게 여기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직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내가 이렇게 망설여지고 어느 때는 잘 못 지내니까 그만 꽉 꽉 부닥쳐서 접촉사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영아 너 안 힘드니? 나 위에서 너 자꾸 이렇게 운전해서 뭐 나를 잘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 힘들지? 너 너 네가 여기 앉아 너 의자 빼든지 네가 자든지 책 보고 그러고 너 네 인생의 핸들 때를 나한테 줄래? 내가 운전해 줄게 네가 너 앉아서 편안해 저는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핸드링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핸드링 하면서 혹시 잘 모르는 길이 있으면 예수님 여기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직진해야 돼요? 어떻게?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모셔드릴게요 저 하여튼 지혜 주시고 주님 좋은 차 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모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핸들을 꽉 잡고 예수님 예수님 좀 지혜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아 죄송해요 주님 주님 그래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뭐냐 기영아 힘들지? 핸들을 나한테 놓는 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할게 너 내 옆에 앉아 네가 네가 옆에 앉아 제가 그날 제 인생의 핸들대를 예수님 앞에 넘겼어요 그것이 꼭 죽을 것만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주님의 지혜나 주님의 힘만을 필요했던 것들 속에서 그냥 넘겼어요 좋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핸들대를 넘기는데 그 예수님이 너 나 믿지? 나는 너처럼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나는 사고도 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편안해 내가 너를 인도해 갈게 그런 나를 너 믿어다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그래서 그날 제가 핸들대를 로키를 시작하고 주님이 제 인생을 이제 그는 지금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 20여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핸들링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딴짓하고 뒷좌석에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하고 대화하고 더 놀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습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제 인생에 핸들해서 손을 떼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간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편식을 하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도시락을 싸가서도 애들이 내 반찬을 먹으면 저는 다른 집 애들 반찬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김도 못 먹었고요 달걀 부쳐온 것도 못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시락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반찬을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의 집 음식을 못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했냐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줬어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큰 거예요 편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교는 현지인들 같이 밥 먹고 자고 둥글고 같이 현지화 된다는 걸 그때 당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대의치관 모임 성격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의대치대 간호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대의치관 모임이 연대의치관 모임을 말씀 전하고 그때 CMF가 처음 출발을 할 때였어요 누가회 라고 했죠 누가회가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의대생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단계선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풀타임 선교사로 나를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곳으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려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이 태국이었어요 방콕에 내리면서부터 그런데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그 박취라고 하는 냄새 풀 나는 풀인데 냄새 나는 거 있어요 음식점이 어디 갔는데 다 그 박취냄새가 나는 거 향차이 풀 나는 거 냄새 있죠 아세요? 그 냄새 싫어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사람 아죠? 그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국수를 먹으라고 하는데 국수집에서 더 나는 거 같아요 와 나는 돈을 먹는데 그런데 거기서 힘들어서 간신히 저거 했다가 이제 그 태국에서 이제 말레이지아 쪽으로 말레이지아에서 싱가포르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맥도날드 먹을 때 막 살 것만 같았어 그때 당시에 우우 저기 가서 몰래 혼자 그냥 가서 좀 사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음식을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내가 아 성교사 역시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제 일행들이 아유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내가 딱 떠오르는 게 닭광하고 우동이었어요 와우 그거는 내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닭광하고 우동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일본에 있는 어떤 성교사님 그게 누구냐면 변재창 성교사님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수님 변재창 성교사님한테 전화를 저기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관광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서 변재창 성교사님을 만났어요 너 한국에서 뭐 했냐 제가 캠퍼사역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기동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 그래서 빨리 수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일본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흥분을 하시면서 어 일본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어 일본? 근데 일본이라면 갈 것 같고 관광해 보니까 일본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면 내가 여기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아 진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를 불렀는지 그래서 GMTC라고 하는 선교훈련이 저 목동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내면서 어 정말 저는 확실히 아직 100%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정말 들었는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다가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GMTC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라는 어디에 생각하냐 그래서 일본 아직 확신 없지만 하여튼 일본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고 전도사 생활이나 이렇게 교회 병행이 왔기 때문에 후원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훈련을 내릴 정도니까 저는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벌써 선교사로 나가려고 후원도 돼와 있고 부부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저만 싱글로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저만 들어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거기서 있다 갔는데 어느 날 저기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동현교회라는 데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 우리 합동 측 목사 있냐고 우리 교회가 좀 후원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GMTC 총무가 제가 전혀 후원이 안 돼 있으니까 저한테 있어요 형 거기 한번 가봐 이력서 들고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가면 대개 교회가 협력 사역자로 저기 협력 선교사로 200불 많이 주면 300불 이렇게 후원해요 그래서 이제 200불 300불 후원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현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뭐 했냐 제가 캠퍼스 사역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생각하냐 그래서 일본 좀 생각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파성교회가 되어줄 테니까 너 일본으로 가겠네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도쿄에서부터 오사카까지 신간생 타고 여행하는데 아니 글쎄 십자가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했대 내가 우리 동현교회 예배단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그렇다고 너 일본으로 선교사로 왔는데 너 파성교회 저는 파성교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겠네 그래서 예예예예 그럼 파성교회가 되면 제가 일본에 가야 될 선교원금의 50%를 그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 모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파성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 진짜 나 하나님이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시나보다 그리고 그냥 내가 닭광우동 때문에 시작됐는데 진짠가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이게 깜짝 놀리게 시작한 거예요 어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 그럼 일본 그때서도 진지하게 제가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일본 선교사로 가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젊은이 사역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보금전하고 또 선교에 대한 한 부분을 동기부여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 점점 하면서 일본으로 가는 마음들이 점점 추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파성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일본을 이제 만나고 연결을 하게 되어지면서 비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그때 선교사 비자들이 또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들 하고 막 그랬는데 28일 만에 나온 거예요 28일 만에 일본 선교사 비자가 딱 나왔네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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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 하나가 결혼을 안 하면 여성 싱글 여성 독신 선교사는 인정해도 선교단체가 남성 독신을 인정을 안 해요 그때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못 나가요 남자는 여자는 독신으로 나갈 수 있어도 나가서 사고 칠까봐 하여튼 그래서 결혼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까지 34살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난쟁인 똥자루와 대머리 핀 꽂을까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34살까지 결혼을 못했다가 이제 소개를 누구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면 못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여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아주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일본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 왜 기가 막히냐면요 제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난 여자가 키가 작은 것을 좀 싫어했댔어요 왜냐하면 내가 키가 작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진짜 난쟁인 똥자루 쌍둥이 같고 아니면 커플을 했으니까 너무 그런데 내가 선받던 여자 중에서 제일 작은 여자야 하여튼 지금 그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왜 키 갖고 그랬나 싶었어요 여자 키 갖고 왜 그랬나 싶었어요 지금은 그럴 의식도 별로 없어 그냥 뭐 지금 가끔가다 농담이 하면서 우리가 둘이 거울 보면서 야 우리 진짜 낭제인 똥자루 맞다 서로 그러면서도 하지만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지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선교사로 제가 10년을 잃게 되어진 겁니다 두텀으로 했어요 참 근데 힘들었어요 어쩌면 어쩌면 제 인생에 그 10년의 시간들이 참 어두웠던 도려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부터 힘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로서 어떤 그냥 아 야 캠퍼사이크에 가다가 엄기영이가 드디어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을 뒤집어 놓겠구나 야 캠퍼사이크에 가지고 갔구나 또 교회에 그런 서울 침례교회 내수동교회 아니면 성도교회 대학부 같은 대학부를 한번 일본에다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일본은 로컬 처치에 들어가고 변석교사님 쪽으로 제가 안 가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소 그리스도라 교회라고 하는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게 와세다 대학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학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딱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핸들링이 손을 낳았는데도 내가 또 들어간 거죠 내가 한번 그런데 대개는 뭐가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대학생들 연결된 게 25명 25명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많이 나와야지 한 18명 그리고 대개 한 11명 12명 13명 이렇게 연결되어진 애들 그리고 그냥 한국 유학생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되어졌던 그러면서 저의 모습들이 저 자신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캠퍼스 사역들을 한 가운데 일본 속에서 제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 모습 속에 어떤 좀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이 저를 많이 보게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본 선교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냥 어디 들어가서 그냥 살자 뭐 싹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 싹꾼 그래 나 싹꾼이야 그래서 어느 교회 그냥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마침 또 미국 시애틀에서 어떤 교회가 저번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숨어 살자 살자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시애틀로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다 했는데 그리고 짐을 다 보내고 이제 일본 빠이빠이 하고 서울로 왔어요 이제 짐을 다 보내고 가족은 이미 그 플로리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애틀로 가면 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딱 했더니 메일을 찾고 했더니 너 어딨냐 내가 지금 서울에 들어왔다 빨리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상하이의 한인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간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첫 번째 일대 목사님이 6년 동안 하셨다가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청빙의원들이 아까 그 핸들 이야기하다가 너무 그래서 이제 홍빙의원들이 오카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카논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소개를 왜 그러냐면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던 양수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수봉 목사님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이제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양수봉 목사님이 3주 설교했어요 3주 3주 설교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진찰했더니 가남이었어요 그래서 4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그분이 소촌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였는데 너 한국까지 안겠냐 그래서 무슨 중국 나는 중국 지으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으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중국이에요 제가 알죠 어떤 어떤 제가 일본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사람인데 뭐 중국 나는 뭐 중국 그래서 아 그리고 나 저 시애틀에다가 그래서 짐 보내고 그랬어요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시애틀로 간 게 아니고 짐은 이제 도착이 안 됐으니까 제가 플로리다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여긴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옥 목사예요 예예예 목사님 예예 그랬더니 당신 상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상하이 거기 앞으로 중요한 나라야 거기 한번 생각해 봐 상하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예예예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목사님까지 갑자기 무슨 상하이라니 내가 거기 중국을 제가 사실 그때 옥 목사님이 전화를 안 왔으면 저는 그냥 시애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추천한 사람이 옥 목사님이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중국교회 상하이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선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게 목사 가기 전에 와서 한번 설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한번 예의상 옥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아 목사님 안 됐으니까 그 교회가 이제 전화 싫어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의상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거기 가서 이제 상해에 가서 했어요 이제 중국이 내렸는데 내려서 호텔을 숙소를 딱 잡았는데 이제 숙소를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그냥 물이 나오는데 약간 그 녹물과 녹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녹물 냄새처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저 이런 거 적응 잘 못하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게 벌써 아닌 거예요 이건 벌써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를 그 푸동이라는 데를 데려가서 보여주더라고 오우야 푸동을 보니까 뭐 건물들이 막 그랬는데 그래 건물들은 좀 뭐 스케일이 있고 응장한 것 같지만 이렇게 뭐 보니까 아직 소프트웨어는 영 그런 것 같아요 겉은만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뭐 아유 그래 오우야 대단하다 자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호텔에 저를 이제 딱 해서 픽업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 옆으로 펼쳐지는 그 교회 쪽으로 가다가 가서 보내니까 푸동하고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빈민가 중에서도 세상에 이런 빈민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들이 살지 그냥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더니 오 삼자교회 이제 중국에서 저 가는 삼자교회 예배당이 하나 나오는데 십자가니까 야 중국에도 십자가 있다라니까 왠지 반갑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개천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뭐 너저러분한 데 어떤 교회 있었어요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컴컴한 거예요 이게 전력이 없어서 중국이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어두운지 컴컴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1부 예배가 대학생들 예배고 2부가 장년들 예배예요 12시 반에 시작하는데 오 딱 근데 그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캠퍼사역 갔잖아요 학생들이 찬양하니까 제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애들이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주 다스리 시네 주 이렇게 노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주 다스리 시네 뭐 전부 하여튼 이렇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지 모르지만 그리고 드럼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기타 갖고 하는 얼마나 너무너무 짐지하게 뭐냐면 뭐 믿을 게 하나도 없고 힘들게 다 열악하는 환경이고 그때가 또 추웠어요 근데 거기는 난방시설이 없어 그래서 전부 그냥 투툼한 오리파카 옷들 다 이러고 그 잔밭댕이들 거친 사람들이 아 참여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찡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게 1부 예배고 이제 2부 예배가 어른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른들 이렇게 하는데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과 같다는 게 이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그래 근데 아 하나님 난 여기 아니죠 뭐 나는 나는 여런데 뭐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저는 역시 저는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고 일단 선만 보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그쪽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 보니까 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과를 했는데 결정됐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뭐 거진 100%에 가까운 뭐 결과니까 오십시오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돼야 되는데 됐다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조건도 거릇됐어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무정 그제인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 아내 쪽에서는 애들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냥 미국에 있는 게 좋은데 그냥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근데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다섯 발 오른쪽으로 세 발 이런 길을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동안 그 정말 20년 동안 갈고 따갔던 퀴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자 그런데 중국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가라마라는 것들이 도저히 그런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없는 그냥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데 시애틀에 짐이 도착했다는 말을 또 듣게 돼요 아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잘 모를 때는 좁은 길을 가자 근데 상하이 좁은 길도 아니지만 시애틀보다는 좁은 길인 것 같다 그리고 시애틀은 목사가 많고 상하이는 목사가 없다 그럼 잘 모르면 그 길로 가자 그래서 주님 저 상하이로 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근데도 조용히 근데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시애틀을 가든 상하이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어느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랬는데 주님은 네가 상하이를 선택하든 시애틀을 선택하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좁은 길도 아니지만 시애틀보다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상하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도 창한 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 짐을 그 짐 사실 다 팔아도 태평양을 두 번 건너는 것보다 그 운님이 더 들어가 그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책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두려워 근데 그게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그냥 도쿄에서 상하이 갔으면 될 걸 태평양을 두 번을 다시 건너서 상해로 오게 되어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년을 상하이에서 보냈어요 만 6년 됐어요 여전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고요 교인들하고 갈등도 있고 그러나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중국 정부와 우리 교회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교회에 이전되어져 가는 상황들이라든지 그런데 저한테 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남편이 상하이에 간다고 해서 싫어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저를 상하이로 보내신 거예요 정말 저는 상하이 동안에 있었던 3년의 시간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 때문에 저는 이 상하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 하나님 참 놀랍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2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핸드링 하시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땅들을 향하여 그리고 일들을 향하여 저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어떤 특별한 저에게서 어떤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다면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제 내가 주인인 이 가인의 문화권 속에 내가 붙잡는 것을 놓는 겁니다 놓고 내 안에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을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오는 부담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 지금 손 놓고 팔 놓고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주님 인도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에 혹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상하이를 그만두고 그냥 중국의 선교사로 아 또 자꾸 요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오를 제일 기도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부로 또 그냥 저 우르무찌 가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냥 또 다 포기하고 하여튼 또 설사 제가 그래서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그냥 오주에 들어가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아 할렐루야 제가 정말 생각지 못해요 저러면 하나님 인도했더니 제가 과태말라에서 지금 한인께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다음번에 이야기하든 저는 모르지만 저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제 인생을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조건과 어떤 삶에 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럼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냐 세 번째는 뭐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열심을 다하는 삶 왜 열심이라는 말로 쓰게 되냐면 최선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열심이라는 말로 쓰냐면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해가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이 해가신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한 발자국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자 이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나야 돼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책상 정리 다 하고 방 정리도 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 계획도 쌓아야 그래서 내가 하루 시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계획표 한 달 계획표도 하고 또 하고 내가 지금 이제 영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거다 또 뭐 내가 학교 공부도 이렇게 할 거다 다 해가지고 그걸 짜요 몇 시간 동안 다 정리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책을 탁 펴고 탁 펴게요 근데 방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피곤해서 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하겠다 그래서 한 2, 3일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최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상황들 속에서 한 발짝 나가는 열심이에요 그것 또한 주님이 앞에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학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라는 거 그러면 제가 학교를 지금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게 그럼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제 너 그 학교 붙을 수는 있어 지금 실력으로 자기가 그 학교를 붙을 실력이 없어놓고 내가 여기 학교가 지금 불만족인데 내가 옮기는 것이 도리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인 거 아닌가 그 고민하기 전 일단은 그 학교를 시험을 쳐도 붙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돼 내가 욕심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해서 안 되고 내 인생은 잘못돼서 안 되니까 자꾸 머릿속의 그림이 여러분을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을 갈등하는 요소가 있으면 한 발짝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부라는 영역 속에서도 그렇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힘들다 그러면 한 발짝 내디리는 거예요 대머리 힘들면 가발을 쓰든지 아니면 심든지 돈이 없어서 그럼 돈 벌든지 그래서 샴푸를 쓰든지 아니면 좋은 샴푸를 쓰든지 머리를 저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그러나 내가 이 머리 대머리 때문에 노상 내가 여기에 메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발짝 내디면 이것이 힘들면 대머라고 그러면 구두 굽 높이 신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라도 조금만 했는데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못생기지 않고 안생긴 건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형을 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하냐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 성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십시오 파운데이션에다가 돈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판을 깨끗하게 하는 데다가 돈을 들이시고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것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것은요 그게 날개예요 옷은 날개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외모가 떨어진다면 그 화장 잘하는 사람이나 옷 잘 있는 사람을 모방을 하세요 모방을 하시라고요 그게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 부분들을 들을 수 있어서 내가 한 발짝 나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굴을 거울을 하루에 3시간씩 보고 있다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죽으면 된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부분들 속에서 내가 한 발짝 나가는 열심을 하는 것인 거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메여있다는 지나친의 기준이 내가 주님의 다신을 받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나의 그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 속에서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집안 집안 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내가 이런 집안을 내는 것 속에서 한 발짝 나가는 게 내가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그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집안 속에서 내가 웃는 거야 근데 웃는데 여러분 그랬죠? 세상은 그런 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웃을 수 있는 힘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속에서 전부 다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부모님들 우리 동생 우리 집안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웃을 수 없는 저를 아시는 주님 그러게 저는 주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여기서 여전히 웃을 수 있는 힘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상에 그런 힘이 아니라 능력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디나미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가인의 문화는 힘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디나미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워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디나미스로 오늘의 이 환경을 이겨가는 거예요 감당해가는 거예요 웃을 수 없지만 웃을 수 있는 디나미스를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치지 않을 수 있는 디나미스를 넘어갈 수가 없지만 넘어갈 수 있는 디나미스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후히 주시겠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겠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환경 속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10분만 하라는 거예요 10분만 더 10분만 하라는 거예요 10분 30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열등하다라고 요소하는 것들 속에서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변화를 갖는 거예요 자 그것들 속에서 그러면 제가 유학을 갈까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럼 그냥 대학원 올라갈까요? 어느 것이 그럼 주님의 뜻이죠? 제가 이게 욕심인지 주님이 나를 핸드링을 핸드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잃는다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 정말 그래 내가 때려쳐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이렇게 다녀가지고 월급 받고 애들 다 커가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콩나물을 장사할까? 땅콩을 장사할까? 아 생긴 대로 놀아야 되나? 그럼 땅콩 장사할까? 응응 그러면 지금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닌다가 그만두고 내가 개인사업을 할 게 주님 뜻입니까? 아 아니면 내가 아 정말 그냥 회사 다닐까요? 이러면서 불안하죠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안정된 월급이 그래도 적다 할지라도 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정말 실수하면 어떻게 하고 잘못됩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망설일 수 있는 것 같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땅콩 장사할 것이냐? 콩나물 장사할 것이냐?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지 자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자영업을 한다면 내가 땅콩 장사를 해야 될지 콩나물 장사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주세요 주님이 저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을 잘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 땅콩? 그러면 전화를 했어요 친구를 찾으셔서 누가 땅콩 장사한다는 친구가 있다면 전화해 야야 너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니? 아 그러자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땅콩의 시장세가 어떤지 시장조사를 하고 땅콩을 어디서 떼어오고 어떻게 파는지 또 땅콩이 전망이 있는지 그걸 다 물어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책방에 들려서 땅콩에 관한 책을 갖고 집에 와서 늦게까지 땅콩에 관한 책도 읽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면서 주님 어저께 친구 만나서 이러는데 아 땅콩이 되어있는데 내가 과연 땅콩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그러면 콩나물 장사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고 눈뜨고 또 콩나물 장사하는 친구나 누구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만나는 거예요 야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래서 콩나물이 어떤지 거기에 시장성이 어떤지 전망이 있는지 어떤 건지 그리고 집에서 돌아오다가 콩나물에 관한 책도 사가지고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인터넷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콩나물을 팔아야 되는지 땅콩을 놓고 팔아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제가 하나님 회사를 그만둘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다섯 발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어떤 음성이 예언기들이라든지 때로는 환상이나 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의 콰이 타임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들이 각자의 어떤 것으로 주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발견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편적인 면들 속에서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음성을 못 듣는 게 있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경우들 속에서도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라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그런데 왜 우리가 망설이게 되어지냐 어떤 면에서의 그 망설임은 자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잘못될까 봐의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게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시죠 주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더 정직한 마음이죠 도리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주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을 했는데 실수하고 잘못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실수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실패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나는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뜻을 역행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고 연단하기로 원하는데 나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뜻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는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유학 갈까요 대학원 갈까요 네가 결정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렇게 생각해보고 교수님 만나보고 의논해보고 난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말해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거냐 그래서 유학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그럼 계속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가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순종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하면 점쟁이 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유학 갈까요 대학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것이지 도리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 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상 생각에 그림만 그리는 모래성만 쌓는 것이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편입하고 싶으면 편입해요 그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세요 유학 가세요 그러면 시험 이렇게 토익 시험을 높이세요 가시라고요 갈 준비 다 하고 다 출발할 때 마지막에 결정하시죠 비행기 펴서 할 때 그걸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땅콩 장소할까 콩나물 장소할까 결정하는 거예요 딱 아침에 결정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놓고 팔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하고 콩나물을 같이 놓고 팔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죠 시장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영역주권 사상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콩을 팔더라도 어떻게 팔아야 돼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죠 대빡을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땅콩을 놓고 팔게 했어요 땅콩 사세요 땅콩 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직한 저울을 쓰면서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망했을 때 왜 그러죠 왜 망했을 때 아휴 내가 그때 두 개를 놓고 그때 아까 두 개를 놓고 팔자는 말이 아니야 아 내가 그때 저기 저기 뭐지 땅콩 아 저기 뭐야 그 아까 뭐니 이거 콩나물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만 땅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실패가 어떤 거예요 그 할아버지 왜 망했대 아 글쎄 뭐 교회 다니나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콩나물을 안 놨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템을 잘 선정을 잘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또 다음에 내가 콩나물을 놓고 팔 때 더 나를 잘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제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직업과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을 나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떡하냐 그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까 그저께 주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땅콩 장사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러면 내가 성형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너무 그렇게 했다면 할 수 있는 여권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메어 있다면 그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유학 갈까요 말까요 그게 너무 나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죽어야 될 가치관인지를 자기가 보시라고 죽고 내가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것이라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 우리는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건 기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가인의 문화의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차르트가 결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내 삶에 들어갈 때만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한 발자국 나가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산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열심을 살고 뭐냐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산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제 드디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됐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박사가 됐다고 목에 힘 주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드디어 돈을 많이 갖겠다 그것에 힘 주면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어서 내가 목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그거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다시 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내가 그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그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갖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돈이 많이 했으면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잘생기게 됐으면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열매를 좀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좀 키가 크다고 생각하면 키 큰 남자하고 머리숱이 많다면 머리숱이 없는 남자하고 이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서로 좀 나누는 거예요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를 나눌 수 있느냐 왜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애들 데리고 차에다가 김밥이나 먹을 것 같고 이제 그 파악 공항원에 소풍을 가잖아요 이렇게 피키니를 가잖아요 가서 이제 애들 김밥 먹여주고 애들 놀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 첫째 놈 두째 놈 막 뛰어놀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딱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정수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첫째 놈은 앉아가지고 그 블록 쌓는 걸 갖고 이렇게 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놈은 공차고 막 가다가 보니까 어? 나중에 보니까 형이 아주 멋있는 로봇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놈이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그 로봇 달라는 거예요 형이 안 주죠 왜 널 줘? 이거 왜 주겠어? 자기는 이걸 만들었고 넌 노랗고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형이 성숙한다면 어떡하냐? 형이 주는 거야 동생을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 이제 한 5시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그 놀던 거 다 트렁크에 집어넣고 집에 와야 돼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야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야 거기서 계속 로봇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집에 가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럴까요? 자 우리 미래적 하나님 나라 저기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를 다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억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여자산은 전부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비축해서 나의 미래와 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여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해 섬기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인여자산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가 그런 열등한 요소가 아니라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운명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거냐 어떤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냐라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내가 태어난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처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 눈꽃만큼도 관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어떤 조건들 환경들 부모 우리가 선택했어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어요 외모 우리가 선택했어요 국가 우리가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거 우리가 선택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혼해 이혼해 그랬어요 아빠 이혼해 이혼해 바람펴 바람펴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나의 환경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어떤 교통사고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들 이런 어떤 운명처럼 주어지는 조건은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나를 열등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 흔한 말들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운명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가 나를 치렁치렁 감고 내 인생을 얻게 하는 이런 조건들 도저히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열심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들을 나는 왜 내 인생에 이걸 겪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욕 욕은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욕의 논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냐 네가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좋은 날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것이 새 친구예요 그래서 욕기서는 욕기서는 뭐냐 욕기서는 욕과 새 친구의 논리의 반박들을 이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서 팡세를 쓸 때 파스칼이 욕기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자료에 있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는 욕기서의 영향을 그러나 인마니엘 칸트가 욕기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칸트의 인식론은 욕기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욕기서의 주제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욕기서의 주제예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욕, 네가 이렇게 된 걸 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나를 정가할지 단련시키기 위해 했다는 것이 욕의 논리예요 그리고 새 친구는 아니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새 친구들이 논리예요 그러면 욕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욕을 사단 앞에서 욕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든 아니면 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든 왜 하나님이 욕을 사단 앞에서 욕의 믿음에 동방해서 의로운 그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다 할지라도 욕 자체에게서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왜 욕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면수 속에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이 아픔 이 아픔에 대해서 지금 논리가 엇갈리게끔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욕기서 38장 보실까요 욕기서 38장 그때 여왁께서 폭풍가운데로서 욕에게 말씀하여 가르세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자 욕 너 그렇게 잘 알아? 그래 그럼 너 내가 묻는 것을 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욕에게 앞으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물리시험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너?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 너 내가 우주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알면 한번 말해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너 알아?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론 누가 놓았는지 너 알아? 이 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그 다음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그릴 때의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물리시험을 쭉 치어요 그러다가 39장에 가서는 생물시험으로 바뀌어요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알아?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아?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사기도 했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면서 생물시험으로 쭉 가요 그 40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또 요베에게 말씀하여 갔을 때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요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요 대답하여 갔을 때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줄게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써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겠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몰아치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요베에게 말씀하여 갔을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면서 이제는 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에요 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막을 수 있어? 여러분 낚시대로 악어를 잡을 수 있어? 녹근으로 그 악어에 혀를 밀 수 있어?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간과하겠느냐? 이러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2장에 와서 이제 결론이에요 42장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욕기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말하기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듣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잿 가운데 뭐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듣게 하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이제 주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잿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욕기서의 주제 자 무슨 말이냐 욕 네가 고난을 받은 거 왜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이 모르냐 너 그렇게 알면 내가 묻는 거 대답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도 대답 못하죠 그것을 통해서 뭐냐 욕이 고난을 받은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욕이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고난을 줬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죠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새 친구의 논리도 틀렸냐 새 친구의 논리도 맞아요 야곱은 왜 고난을 받았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히브리스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이 욕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죄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욕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몰라요 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하려고 해서 고난을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이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조건의 외모를 또 장애자로 또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가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운명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술꾸러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함부로 꾸기고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의 심장을 꺼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난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왜 이 아픔이 나한테 주어진지 몰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운명과 같은 이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죠 저에게 디나미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이 아픔을 끝까지 감당하여 어느 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면 그 대답을 알게 되어지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 속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씻기실 것이고 회복되어진 그 영광의 나라가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열등감이나 환경들 속에서 때로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바뀐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의 열등감이나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서적 가운데 속에서 외국 책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번역하는 번역작가 번역사 번역작가라고 번역사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 특별히 두란노 쪽에서 나온 책들 속에서 이 형제가 그 책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름을 말했는데 조금 안 말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을 그냥 생략합시다 하여튼 제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형제 번역작가로서는 굉장히 알려진 형제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어요 이 형제가 옛날에 그 대학부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똑똑한 형제예요 근데 가정이 가정이 어려운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항상 저 밑바닥에는 우울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있고 또 영어의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움들을 겪고 그가 카츠샤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래서 정신적인 갈등까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아주 똑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항상 그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두란노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들 기뻐했어요 야 너 정말 잘 됐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잘 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번역한 책이 또 히트를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쪽에서 너 유학을 좀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좀 밀어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주 이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잘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아픔과 지난 날의 모든 고통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니까 아유 이제 그 형제 이제 잘 됐다 잘 풀린다 아유 참 좋다 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 갔어요 바로 둘이 그런데 고속도로에서요 하이웨에서 아침에 이제 신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안 돼 이제 햄버거를 먹고 둘이서 이렇게 그 차 안에서 했는데 이 형제가 운전하고 그 세대기 이제 옆에 앉아 있어서 그 햄버거를 좀 먹어주면서 이제 가고 있다가 그쪽에 그 달라스 쪽에 그쪽에 그렇게 하위 쪽에 나가는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별로 없는데 어떤 그 커브 도는 쪽에서 큰 이렇게 그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그 쪽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위험 사인도 있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다 글취를 하는데 그 하고만은 그 넓은 편에 어떻게 그렇게 하다 거기다 갔다가 차를 박은 거예요 그 바위에다가 그래서 받고 그래서 뭐 서로 둘이서 어 자기가 괜찮아 괜찮아 해서 대화도 하고 그래 조금만 참아 그러고 이제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신고해 주셔서 앰블러스가 왔대요 앰블러스가 와가지고 이제 둘이 해가지고 둘이 오면서 이제 그 차에 옮겨주면서 그래 그래 조심해 조심해 하고 둘이 대화해가지고 이제 가서 병원에 갔는데 각자가 이제 각시 이제 여러 응급실에 들어갔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애가 치료돼서 나왔어요 근데 뭐랬냐 나왔더니 아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신러 갈 때까지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자기는 이제 자기대로 치료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치료받는데 나왔더니 뭐냐 아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제 제가 미국 코스타에서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제가 일본에서 전해드렸던 거고 나중에 이제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시카고에서 만나면서 이제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재혼해 근데 결혼식 하는데 형이 좀 기도해 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식을 한 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관광으로 갈 때 보는 코스가 아니라 이 형제가 자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혼자 갔던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그 바다와 함께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데를 얘가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꾸면서 인생을 가요 자기가 방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왔대요 그 달라스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조금 풀려지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상담학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의 이 고난을 준다 그래서 이 아픔을 이겨가고 나중에 상담학적으로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돕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갔다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내가 나중에 상담학으로 아니 한국에 어떻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금 이 아내를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난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그게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너무 그동안 들떠있고 죄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무 들떠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가 너무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교재도를 게을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데려갔다 그렇다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아니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죽여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자기는 한 달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그래서 전부 다 저러다가 정말 정신병이 되겠다 먹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얘가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이 너 달라스를 떠나라 너 안되겠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른 학교로 옮겨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잊으려고 계속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가 안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도저히 받는 거야 그랬다가 자기가 내렸대요 결국은 형 나 안 생각하기로 했어 안 생각하기로 했어 왜 이런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생각해 그래서 그게 답이다 안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를 정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를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환경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종교적인 항목에 매여 사는 삶도 진리의 삶이 아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자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자유함이고요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사단에게 소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양심적인 소리 이중인격 위선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의 양심의 소리가 사단이 주는 참소의 소리여 도려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는 삶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의리를 찬양하시며 상태적인 의로움을 똥 묻은 돼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똥을 치워가며 이미 하얀 돼지인 것을 즐거워하는 똥 묻은 하얀 돼지라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열등감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열심을 다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러나 내 한 발자국 앞을 내딜 수 있는 최선이라 할지라도 내 운명처럼 내가 도저히 내 한 발자국 열심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아픔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오늘 그 사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그래서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버리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왜 이런 집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집에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내 인생에 그때 그 사건만 없었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왜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외면하셨어요? 그때 그 사건만 내 인생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아픔 속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나댐을 누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으로 말며 이루어질 그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원들 가운데 신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후와 어린 양을 향하여 세세 무궁토로 찬양할 그 영광스러운 그나라 그나라에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인마늘의 완리가 완성되어질 영원히 나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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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